서울의 중심 광화문 우리나라의 역사와 예술을 담고 있는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화는 빛이 사방을 덮고 가르침이 만방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일대에 반짝이는 디지털 라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 메트로 미술관 이곳은 도심 속 미디어 정원, 광화원입니다 광화원은 경북국역과도 연결돼 바쁜 현대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5G 기술빛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해주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정원 풍경을 느끼게 해줍니다 AI 인포메이션 광화인에서는 세종대왕님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굳은 동상이 아닌 움직이는 AI로 우리와 소통하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모두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북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광화문역 광화문역 광화문역의 통합알림터에서는 다양한 광화시대 속 신기술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홍합알림터에서 대여한 휴대폰으로는 체험형 AR 게임, 광화담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체험 장소에 도착하면 먼저 VPS를 위해 주변을 스캔해주고 이후 설명에 맞춰 다양한 게임들을 진행합니다 증강현실로 만나는 나무, 광화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광화수 전용 웹에서는 AR 광화수의 모습을 원격으로 관람하게 해주며 좋아하는 K-POP 가수를 만날 기회 또한 제공해줍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 광화문 디지털 신기술을 체험하고 싶다면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